또 이상이 지금 엔비디아나 회사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위 ai 기초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하드웨어가 ai 반도체가 있어야 되고 그 반도체 의 메모리 파트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맞지만 시스템 반도체 는 gpu를 엔비디아가 주로 만들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경쟁 제품으로 지금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겪고 있는 인텔이 신 모델 가우디3를 지금 내놨거든요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격차가 큽니다 2024년도에 데이터 센터용 데이터 센터용 ai 특화 gpu가 엔비디아가 94% 그 다음에 amd가 4.2%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텔이 1.8%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신제품을 가지고 공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뉴스가 나왔네요 9월 24일 날 인텔의 ai 반도체가 출시된 겁니다 정확한 맹칭은 인텔의 ai 가속기입니다 ai 가속기 그냥 ai 반도체라는 표현보다도 ai 가속기 지금 가장 많이 팔리는 것은 엔비디아 의 h100 호프 100 ai 가속기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항마로서 인텔이 가우디3라는 것을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을 처음으로 사주는 회사가 ibm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가우디3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텔은 가우디3로 전 세계 인공지능 칩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할 계획이고 가우디3와 경쟁하는 제품은 현재 ai 칩 가운데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엔비디아의 h100 호프 100 모델이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이번에 출시되는 가우디3가 성능이 어떻게 되냐 인텔 측 발표에 따르게 되면 전력 효율은 2.3배 정도 높고 가우디3가 훈련 속도도 인텔 제품에 비해서 엔비디아 제품에 비해서 1.7배 빠르고 추론 속도도 1.3배 빠르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랑하는데 한번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엔비디아의 그런 개발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인 CUDA라는 것이 너무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인텔의 가우디3를 많이 사주겠냐 이런 의문이 있는 것이 사실인 거죠 가우디3는 성능과 효율 속면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고 주요 파트너십 확보로 시장 진입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강력한 시장 지배력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겁니다 시장 확대가 그렇게 만만치 않겠다는 이야기죠 지금의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계 여러분들 ai 가속기가 여기 엔비디아의 h100 그리고 amd의 인스틱트 mi325x 그 다음 인텔의 가우디3 세 가지가 경합하는데 지금 압도적으로 뭡니까 그냥 엔비디아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이네 거의 90%까지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우리가 엔지니어가 아니니까 이게 여러분 앞으로 가능성이 있겠냐 그때 여러분들 딱 뭐를 보면 됩니까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그대로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인텔 시장입니다 9월 24일 출시를 전후해 가지고 주가가 그래도 많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기대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력 효율이 뛰어나고 성력도 여러분들 뭐죠 어느 정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가격이 쌀 거니까 가성비가 뛰어난 ai 가속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딱 주식 시장을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 가우디3의 미래에 대해서 좀 낙관적이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 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도 여러분 주가 가 떨어지는 게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일정 부분을 차지 하겠지만 엔비디아의 철옹성은 거의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제가 투자 전문가들이 어떤 종류의 보고서를 냈는지 쭉 보니까 제각각 이야기들이 많이 다르죠 인상적인 게 한 분이 테크 스탁 프로라는 필명을 갖고 활동하는 분이 인텔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지금 쌉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인텔 주식이 그래서 보니까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싸고 그리고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ai pc가 강범위하게 활성화 되면 인텔의 그런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텔이 너무 많은 실망 을 줬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지난 10년 동안 인텔의 주가입니다 10년 동안 30.68%가 떨어진 겁니다 인텔에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손해를 크게 본 겁니다 지금 배당까지 여러분들 다 잘라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 해가지고 인텔의 주식이 싸다 그렇게 되면 사겠습니까 사기가 힘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귀한 콘텐츠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좋아요 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렇게 방송 들어주시면 좋겠고 공병호 tv 들어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으실 때 좋아요를 함께 다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송을 들으면 은 굉장히 좀 도움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ai 뉴스 관련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뉴스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면은